자, 게임티비 티스타 티비안 깨닌 엽기스타 경기를 첫번째 경기하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죽죽 찍어주고러 가면서 자, 일단은, 어, 빨리빨리 찍어주고, 오케이 자, 일단 중요한거는, 어, 일 안하냐, 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스고, 프로토스를 한번 이겨보자, 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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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 이겨보자, 호잇!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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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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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토스,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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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쭉 찍어주고, 서플, 일단 파이브넥필드는 집어치우고, 여기다가 하나다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좀만, 자, 안전하게 가보자, 안전하게, 안전지향형 테란에 가보자, 가보자 설마 여기서 또, 또 원서치 오는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원서치 오면 진짜 말이 안되는거에요, 초청차로 오면은 아, 진짜 상대방 말이 안되는거에요, 다 지금, 시청자에요, 무조건, 초청, 초청차 오지마라, 시청자 설마 오겠어, 설마 초청차로 오겠어 또, 어 센터 가보자, 센터 갔다가 내려가자 자,이거, 전징게이트 말, 아니면은, 각 멀티 할겁니다, 겡 아니이, 정책가 여기 빠르냐 이게 여기서 온 것 같은데? 이따가 다 있어, 어 이거 막아, 못 들어 오기, 게이드 어쒯 이제 배럭더브로 할게요 응? 뭔가 아아 에잉 에잉 때리고 싶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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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좀 하는데... 컨트롤 어 해봐 이새끼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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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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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일로와 체력 한방 한 방 한방 한 방 제끼 아주 까부고 자빠했어 형한테 까부는거 아니랬지 적당히 다다라 자 이렇게 쭉쭉 찍어주고 안받아 멀티 가격없나 자 이렇게 상대가 정찰을 끊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의심을 좀 줄게 만들었구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멀티를 가져가면은 이득이득 개이득이죠 여러분들 자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아예 정찰을 해야지 뭐하는거야 자 잠깐만 쉬고 벙커부터 오케이 됐스 자 여기도 아니고 이거 정찰을 이렇게 빨리왔어 근데 일로왔어? 여기서 만났는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건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자 일단 가스까지 올라가줍니다 자 일단 무난하죠 일단 깔끔하게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세림 아무도 못했고 자 이제 봤는데 할 수 있는거 없죠 자 많이 나빠 봤구요 이 무난한 상태에서 자 바이오닉 갑니다 자 아빠가 올려놔 자 아빠가 올려놔 자 아카데미도 씌워주고요 분명 일단 한번 올텐데 자 그거를 처음에 제가 걷어내면은 상대방이 그 뒤로 공격을 안할거거든 자 일단 상대방도 자 일단 상대방도 멀티라서 약간은 좀 조심하게 풀려 하는게 있을거야 자 그것을 노리고 일단 과감히 바이오닉을 선택합니다 지금 자 과박 과감한 바이오닉 예 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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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말이 굉장히 많이 찍었어 지금 어 압박적이야 지금 굉장히 압박적이고 멋있어 어 잘생겼어 역시 난 좀 정말 잘생긴거 같애 응 하하 아하핳핳핳핳핳핳 궁금해가지고 와야되는 시점이 있거든 자 근데 상대방이 막 다크템플로 나오고 이 타이밍보다는 빨라요 무조건 제가 공격따는 타이밍이 무조건 빠르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는거죠 상대방이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상대방도 어 드라우는 후방 배치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그쵸 일단 뭐 상대방이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바이오닉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거고 자 오베럭스 눌러줍니다 자 오베럭 자 오베럭 예 오가 좋죠 여러분들 오빠 좋죠 예 그리고 뭐 오지가 좋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베럭스 가는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 육 칠 자 오베럭스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 자 괜찮죠 자 지금까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그러면서 메딕 더 찍어주고 자 이제부터 마린 이제부터 마린 아자자 메딕 메딕 하나만 더 찍을까? 아 여기서 하면 진짜 오케오케 자 일단 깔끔하죠 어 그쵸 오리고기 그래 오리고기도 있고 또 뭐있어요 오오오 오 오로리 오로리는 뭐야 네 오로리는 뭐죠 여러분들 옵저베 옵저베 봤어 옵저베 봤어 옵저베 나 봤어 옵저베 나 봤어 여러분들 옵저베 다 봤어 이분 옵저베 나 봤다고 옵저베 나 봤다고 빨리 띠나 띠나 띠나가 빨리 어 옵저베 나 봤어 빨리 지금 띠나 띠나가 빨리 어 자 근데 이 사람이 다크를 준비할 때 동안 제가 강해져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옵저베 봤죠 일단 늦어가는 사람이 리버를 갈텐데 자 리버를 가더라도 못 막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단 왔고요 저희도 병력도 이만큼 있고 메딕과 어 마린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요 자 방업됩니다 조금 있으면 방업돼요 방업기다입니다 방업 방업만 있으면 이깁니다 방업만 있으면 진짜 이긴다니까 거짓말 안치고 진짜 방업만 있으면 이깁니다 어 돌아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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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볼까? 여기 뭐있나? 없죠 자 이거 여기 있다가 그냥 내려오고 어 돌아볼까? 일로 가자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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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 없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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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란 이겨요 근데 못 돌 것 같죠 근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눈이 있다면 보세요 여러분들 네 갑니다 자 방업이 돼있기 때문에 이 병력이 생각보다 너무 강력하거든요 자 여기다 자 안죽습니다 안죽습니다 병력 안죽요 병력 안죽요 병력 안죽요 병력 안죽습니다 여러분들 안죽어요 죽었네요 좋됐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쇼트 터쳤지 쇼트 터쳤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자 아직 안 끝났어 어 이제부터야 저 메디가 한 번 더 찍은 이유는 에 한 번 막힐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고 자 들어오세요 빨리 자 들어와 들어와 자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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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만큼 병력도 쌓였죠 여러분들 자 자 못돌고 왔죠 계속 안을돌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 아 아 아 아 뚫었죠 어 아직이야 아직이야 어 모잘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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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다 하면 물로 붙여야돼 남자 닿게 아 다시한다 다시한다 방압돼있기때문에 쎄거든요. 안줍니다. 계속 싸워요. 이리와. 메이트 못하게. 화이트. 갑니다. 분명 싸웠어. 갑자기.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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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아셨죠? 여러분 오른쪽까지 추천가지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안해주신 분들은 어... 네... 여자친구 안승조 여러분들 추천가지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손가락 표시 한 번씩만 돌려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틀 다음은 여자친구 만나요. 슈발롱이더라.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잘라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만나요. 안 맞은 걸 가지고 가는 센스. 어... 이러면 사내망보다 안 맞은 걸 격차 정말 많이 벌어지고 사내망도 안 맞은 걸 빨리 가져가는 그런 빌드를 선택했지만은 어... 저 또한 안맞은 걸 기가 막히게 가져갔기 때문에 어... 기가 막혔죠? 여러분들 어... 어... 아... 진짜 기가 막혔다. 진짜... 어... 로보틱스 지으면서 재미대로 모르니까 사내망 옵저버를 가면서 어... 맞춰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또 앞에 이렇게 전진배치되어 있다보니까 사내망은 드라곤이 못오죠. 또 드라곤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이 못오는 상태였죠. 자 그러면 사내망했던 쓰리게이트 드라곤 숫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쓰리게이트 올려주면서 옵저버를 쓰는 빌드를 사내되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바로 바이오닉테크 업그레이드 다 돌리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망 옵저버가 날아올때쯤에 거의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자 이렇게 옵저버가 쳐날아올때 여러분들 이거 보... 걸린것도 알았어. 그리고 심지어 어... 걸린것도 심지어 알았어. 꿈틀꿈틀 되는거 다 보였지 여러분들? 어... 아 걸렸다 이러면서 나갔죠. 나가니까 사내망 존나 수비적으로 플레이했죠. 뭐야 마린 이거. 에... 자... 사내망했던 존나 쳐나왔는데 지금 사내망 병력이 별로 없고 리버로 막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내망이 이제 암만하게 지어짜서 가져간다고 보니까 어... 사내망도 정말 가난한 상태였죠. 돈은 뭐 후반되면 돈이 많겠지만은 지금 당당히 너무 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내망도 빠듯한거지. 자 그러면서 일단은 제 병력들이 나가는거... 아 사내망 봤네요. 여기 나가는거... 아 이거 걸렸었네. 에... 그래서 안나왔었구나. 어... 자... 아... 어쨌든 저쨌든 말았던 저쨌든... 자 여기서 첫번째 막힐 때 여러분들은 진짜 졌다고 생각했을거야. 아 여기서 이 티새끼 또 졌네. 이 생각했을거야. 하지만 난 포기를 안했다라는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에... 리버를 잡았어요. 겨우 귀엽고. 그리고 방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죽거든요. 병력들이. 어... 죽네요. 에... 그래도 또 이렇게 버티면서 메딕을 한번 더 돌렸어. 메딕을 한번 더 돌렸다는 소리는 한번 더 싸우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어... 병력이 약간 적더라고 하더라도 메딕이 힘으로 한번 더 밀어붙이겠다. 그럼 나갔죠 또. 에... 두번째까지 막힐 때 여러분들이 또 아 이 티 졌다. 시기봉쇠요. 이 생각했을거에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거죠 여러분들. 상대방이 너무 상황을 낚아놨나보지. 어... 그쵸. 자... 셔틀 어디가. 셔틀 터졌나보네 저한테. 에... 좋지 않았어요. 상대방. 자 이거는 정말 진짜 상대방 포지션 완벽했고 에... 진짜 잘했어. 잘 막았어. 진짜 깔끔하게 막은거야. 이 정도면. 근데 병력 생산 쉬지 않고 마린 메딕 이렇게 뽑아내니까 상대방이 감당이 안되는거지. 또 방업된 마린이라서 메딕 붙어있으면 잘 안죽어요. 이게. 어? 상대방이 밀리잖아. 이거 상대방 드라우스가 많았는데 만일 한 분이 쭉 넘는걸로 상대방 드라우를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기입니다. 바이오닉은. 에... 저기 이놈 상대방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질러가고 템플 아카이브 올라가는 판단도 완벽했어요. 에... 지금 상대방 할 수 있는 판단을 진짜 완벽히 하는건데 또 리버까지 뽑아내면서 에... 병력 엄청 많이 뽑고 뭐 리버도 뽑아내면서 일단 빌드 보면서 그리고 상대방 옵저버도 많이 뽑는거 보면은 잘하는 분입니다. 자... 분명 이렇게 옵저버도 보고 맞춰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상대방 이쪽 몰티를 가져가니까 이쪽 몰티를 나중에 안정화만 되면 상대방 유리하다고 생각했을거거든. 에... 그런데 뭐 옵저버도 끊어내면 상대방 시야장악을 오히려 해놓고요. 그러면서 이 탱크가 대박이었지. 이걸로 상대방 흥부시켰어. 어... 개흥부시키니까 상대방 뭐 뒤로 빼죠. 쳐맞고 난리났죠 지금. 에... 그러면서 이마이트 걸리고 자... 그러면서 또 드랍십을 딱 뽑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무조건 어딘가에 몰래 몰티 있다. 그거를 어... 분명 이쪽에 몰티 있다라고 생각하고 드랍십을 뽑아내면서 상대방 막은거죠. 그러면서 딱 여기서 리버 잡아내면서 살짝 에... 이기고요 또. 밀어붙이고 아... 기가 막혔죠. 그 병력 생산을 지금 엄청 잘하기 때문에 이... 공장이 안시죠 여러분들. 에... 네... 누르니까 움직이네요. 이 상대방도 열심히 뽑지만은 5개의 오베럭스거든요. 오베럭스. 에... 오징어. 오빠. 오징어 짬뽕. 다 오오 시작하지 않... 오오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베럭스에요. 자... 그러면서 탱크 오고 상대방 올 수 있는 진영 다 막아놓고 그러면서 드랍십. 에... 자 완벽 조익이었죠 이거. 사내밤이 존나 답답해졌고 사내밤이 하이템플로 뽑으면서 아 이모티 날아갈 때쯤에 사내밤이도 좀 어이없었을 거예요. 아 슛마 이거 어떻게 하지 하이템플로 일단 뽑고 어... 뭔가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탱크까지 나오면서 아 탱크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옵저버가 없으니까 여기에 사내밤이 탱크 몇... 아 제 탱크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 일단 당황한건데 그래서 다크티플로를 어떻게든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캔 딱 와... 사내밤 보자마자 스캔 뿌린 거예요 이거. 터넷으로 보자... 본 게 본 다음에 간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냥 움직임으로 어... 자... 그러면서 여기도 또 조여주면 사내밤이 나올 수 있는 진영 완전히 붕괴시켜놨고요. 그러면 사내밤 추가적으로 멀티 할 수 있는 진영은 뭐 다 정찰하면서 플레이했고 어차피 이 멀티 조이면은 제가 멀티가 더 많기 때문에 사내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내밤 나오죠? 하이템플로 스톱 믿고 나오는 건데 기가 막혔습니다. 자... EMP 뿌렸고요. 그래서 사내밤 하이템프로 마비됐고 자... 그러면서 일단 병역삼 아슬아슬한데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어 공업입니다. 사내밤 업그레이드 안됐죠? 자... 공방업된 그... 마린들이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이거 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어... 15피죠? 자... 어그를 끌어주니까 뒤쪽에 마린 추가되면서 사내밤 병역삼을 잡아내는 이 모습 아... 이게 바로 우리나라 해병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제... 소리 존나 잘했다. 어... 인정? 내가 생각해 존나 잘했네. 에...